오늘은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모두가도 다 똑같이 예 하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어떤 행동과 그 열매가 우리의 삶속에 나타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느끼고 또 감격하고 기분이 좋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친다고 내 가운데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속에서 우리의 삶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속에서 어떻게 열매로써 나타나는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은 어떠한 행동과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았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가하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사랑하는 이라 분명히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한 회개하고 복음 전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표요 근본이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선행을 베푸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그 출발이 아니라면 그 뿌리가 아니라면 아무런 공허한 것이에요 헛것이 되고 만다 이게 헛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신약시대에 와서 구약시대의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에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또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첫 개명이다 이랬어요 이것이 첫 개명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뭐라고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웃에 대한 사랑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열매가 된다 열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이웃에 대한 사랑도 불가능한 것이 된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자선을 베풀고 좋은 일과 선한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첫 근본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일은 뭐냐 사실 악 중에도 가장 무서운 악은 뭐냐 휴매니즘이에요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근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것 같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을 그냥 내팽개쳐버리려 필요없다 하나님 당신 여기서 나가 사람이 중심이야 이것이 마귀적인 것입니다 이래서 인간의 모든 거짓된 철학과 거짓된 사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이 바로 인본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성경 말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근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이 말씀은 뭐냐 참 난해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 의의가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근본적인 그 뜻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한다는 것은 딱 한마디로 첫 개명 너는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요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사랑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나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그 에너지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사랑의 힘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원초적인 사랑의 에너지가 바로 이웃에게 전달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이웃을 사랑하는 첫 단계가 된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을 통째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가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이란 그래서 그 유일한 여호와께서 그 말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 이겁니다 그 말씀을 새기라는 건 뭐래요 뭐를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분부하고 뭐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한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는 그 말씀 또 내 집 문설주와 또한 바깥 문에 기록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것저것 성경 66권을 다 말씀하시는 것 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분명하게 오늘 이 성경에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 이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교육하라 그리고 내 손목에 내 미간에 표로 삼고 들어가고 나갈 때 늘 볼 수 있도록 내 방에 내 집에 문설주와 그 표에 바깥 문에 기록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잘 이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첫째로 우리가 오해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오해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고 위대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성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애하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귀신들도 안다고 그랬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귀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애한다는 건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아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필요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또 집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사업에 이것이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직장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꼭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상당히 괴롭습니다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좀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요 이러한 필요들이 있다 이러한 필요 그래서 그것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다 그 필요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유대계 독일 사람이었던 에리 히프롬 사회심리학자죠 그 에리 히프롬에 유명한 책이 있죠 성경 다음으로 철로역전과 비등비등하게 많이 팔리는 책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죠 Their Kunst Their Liebe The Art Of Love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 거기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 성숙한 사랑과 성숙하지 못한 사랑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은 나는 그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자기의 필요를 이용하는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걸 사랑으로 착각하지 말라 이거에요 대부분의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러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들어주실 거예요 이건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이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성숙된 사랑은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하다 이것이 성숙한 사랑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랑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손에 뭐가 들었나 내게 오늘 뭘 주시려나 이 손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봐도 그게 좋은 거야 내 생명이요 내 길이요 진리요 내 모든 것인 예수님만 바라봐도 나는 죽어도 좋아 죽어도 좋아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아 이러한 고백이 나올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다 사랑해 여러분 성숙된 신앙의 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을 갈급하게 암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갈급하게 내 주 하나님을 찾나이다 이게 사랑이에요 어떤 영적인 어떠한 짜릿한 느낌 어떤 영적인 감성 감정 이런 느낌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성령에 임재하시고 표적이 나타나고 이러한 마치 내가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참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한 6개월 정도 그저 교회만 가고 싶은 거예요 그저 기도만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은 보이는 것은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고 하니까 자꾸 그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물론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나 거기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것 느끼는 것 어떠한 현상적인 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어떤 영적인 만족 이런 걸 추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부흥에 그냥 재미있고 그냥 그런 쾌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거야 제 자신도 의과대학생으로서 그런 것이 너무 좋으니까 공부는 좀 뒷전에 있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정말 전도하고 이런 것이 너무 좋다 이거야 왜냐 그러다가 보니까 그 마음속에 엄청난 그러한 기쁨과 평안 같은 그 감성이 나를 좋게 하기 때문에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일종의 마약과 같은 거예요 마약과 근데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마약 술 중독이나 마약 중독인 사람이 그러한 것을 자꾸 맞아야 술을 마셔야 기분이 좋아지는 안 하면 쭉 쳐지는 이게 성령충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에도 그냥 낙방이 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의과대학에서 하루에 12시간 이상 공부 안 하면 낙제하는 건 태반이죠 보통 낙제하는 그게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 이거야 이러한 영적인 감성이나 어떤 표적이나 기사나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가운데 나타나는 것만을 너무 현상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십자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신앙은 가짜 신앙입니다 축복과 은혜와 쾌감과 성령의 임재한 이런 것들을 너무나 강조하고 정말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에 그 십자가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각자의 직분이 있잖아요 학생이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집안에 죽으면 열심히 자녀들을 잘 먹이고 열심히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남편을 잘 보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마땅히 해야 될 거 아니겠 더 중요한 것이란 얘기예요 이것이 착각을 일으키면 그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초대계에 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일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말이야 신앙생활 한다면서 맨날 기도한다고 하면서 직장생활도 제대로 안하고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관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깨달은 사람 그걸로 인해서 많은 손해도 본 사람 나중에서야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니던 학교도 팽개치고 신학교에 가려고까지 했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막으셨어 너는 지금 그때가 아니야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경과 의학적인 배움과 같이 병행하는 그러한 인도하심이 그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케이스 왜냐 의사로서 병을 고치는데 여러분 그 병의 원인이 내가 의학 교과서에서 배운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질병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 질병의 근원이 어디서 왔어요 인간의 타락성에서 온 거 아닙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죽음이라는 게 온 거 아니에요 그 죽음이 오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병이라는 것 이러한 것이 통해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죽음 그래서 이 병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진정한 치유나 회복은 있을 수가 없다 저는 이러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치유 사역을 하게 된 그러지 않고서는 제가 배길 수가 없어요 저는 처음에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교회들마다 의학적인 건강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많은 초청을 받았습니다 신문에도 뭐 칼럼을 제가 많이 쓰면서 그런데 그런데 의사로서 건강에 대한 것을 하는 건 좋은데 복음이 들어가고 나중에 그러한 치유 사역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교회가 싫어하더라 이거야 당신은 의사지 목사가 아니잖아 근데 왜 목사의 영역을 침범을 해 건강 강의를 하라고 그랬는데 왜 나중에 복음을 전해 이런 난 거기에 헷갈리게 되더라 이거야 아 이건 아니구나 이것은 성경적인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정상적인 목회자의 과정을 통해서 의사와 목사를 어떻게 보면 겸임이지만 저는 이 겸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위대한 의사가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둘로 나눠질 수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 들었을 때 무조건 병원을 가는 게 아니에요 질병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고칠 수가 있다 해야 있다 나는 확신하는 겁니다 저는 아마 한 주먹 정도 약을 먹어야 살 사람이었어 지금까지 내가 병력을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을 싹 의사에 말하는 거예요 다 끊게 하시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이시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근본을 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발본 색원이라고 그러나요 근본을 갖다가 뿌리 그 뿌리 질병의 뿌리가 뭐예요 인간의 죄성 인간의 타락성 인간의 부패 아닙니까 이것을 뿌리 뽑지 않고서는 여러분 잡초를 한번 봬보세요 저는 포천수양관에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몰라 매주 가서 풀을 뽑는데도 짤르는데도 다음주에 가면 또 푹이 올라와 여름만 되면 아주 정말 힘들어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냥 메고 고장이 났어 지난주에 그래서 한 가지는 뭐야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뿌리를 뿌리를 뽑지 아니하면 다시 간방 살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질병의 문제 이 문제는 근본적인 영적 치유와 회복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내 상을 들고 일어나라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러자 즉시 일어났다 이겁니다 내가 이 사람의 전신을 고친 것으로 왜 노예화해 내 이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전인을 치유하는 것으로 파리세인들은 노예화했다 이거야 노예화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고 물론 의약 우리의 몸에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은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된다 이거 감기에서부터 암에까지 이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경험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의사의 도움을 청해서 발음 진단을 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또 의사를 통해서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있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째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병들었을 때 교회 장로인 목사님을 찾아서 먼저 기도를 받으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을 만든 과학자가 로봇을 창조하고 나서 네가 살려면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러지 아니하면 파괴해야지 생각해 보여요 AI가 아니 주인을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 가만두겠습니까 빨리 파괴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성전삼아 역사하시고 거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운행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일을 이루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목표를 향하여 우리를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거역하면 성령을 거스르면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성전을 내가 파괴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창조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개명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명심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오늘의 성경 말씀에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구의학과 신약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음은 하트예요 하트 우리의 심장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에서 왔다 그랬어요 무릇 지키되 지킬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바로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선이 있고 악이 있는 거예요 마음은 바로 선과 악을 담는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영과 육이 만나는 곳이 마음이에요 선과 악이 각축하는 곳이 마음이에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또한 전쟁하는 곳이 우리의 마음이 바로 싸움터인 것이에요 속사람을 이기게 하는 것 속사람의 영에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 이러한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창고와 같아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내 마음속에 내 말을 뭐하라 지키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라는 거예요 말씀통이라 말씀통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고 거기서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와 자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속에 지키면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미니라 사랑해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세요?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꽉 어떻게 꽉 채워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그 마음을 그 화연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말씀을 도둑질하는 마귀의 그러한 역사를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미혹된 생각 거짓된 생각 더러운 생각 미운 생각 이러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단이가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가론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결국은 유다는 비참한 일생을 마감하고 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단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늘 있을 때 하나님의 귀하신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차있으면 사단의 거짓말은 일시에 다 드러나고 되고 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탄아 물러 갈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여서 거짓된 생각 거짓된 사상 거짓된 모든 속임수 미혹으로부터 여러분 여러분의 뇌를 지켜야 돼요 그 뇌 속에 있는 생각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마음으로 들어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은 뇌에서 생각이 마음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은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미혹된 생각 피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그러나 마음은 지켜야 돼요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늘 깨어 기도하며 경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무릇지키려고 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찾으라 마음을 다하여 찾으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오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찾으세요 구하세요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저에게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찾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냐 의사의 모습으로 나타나 치료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가까이 오셔서 얼굴에 찢긴 그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해놔라 너는 이렇게 해놔라 왜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오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에레미야스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레미야스 29장 14제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다 너희를 만날 것이에요 사랑의 여러분 두 번째로는 마음을 다하여 경애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를 경애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안해요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요구와 그 원함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들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창조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할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깡패도 의리가 얼마나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찌 배신할 수가 있겠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종이 된 것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사랑 사랑스러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자유께 해주셨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에 신음하며 그 신부님한테 가서 그냥 고해성사 보고 뭐 주기논문 성모성 외우고 뭐 얼마나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았는지 몰라 그러나 죄에 대한 역사는 지하 13층 감옥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노해가 됐다 노해가 불면증 위괴양 우울증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그냥 버리는 거야 너무나 괴로우니까 이 마귀의 역사라는 게 도적죄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니까 성령의 역사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됐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해방이 얼마나 놀라워 감사한 거야 너무나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철학이도 하고 이런 것이 너무나 좋았다 이겁니다 너무나 좋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해방해서 자 너는 편하니 가가라 아니 못갑니다 나를 평생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희년의 해 50년마다 모든 것이 다 돌아가잖아요 종도 말이에요 7년 만에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종이 나는 주인과 함께 평생 있고 싶습니다 그러면 너는 평생 종이다 하면서 주인이 송곳에다 귀를 빵 뚫어요 그래서 평생 종이야 왜냐 주인이 좋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그러면 평생 주님과 함께 주님의 노예로서 사는 삶 주님과 같이 멍해를 매는 삶 내 멍해는 가볍고 쉬우니 나로부터 배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과 같이 짐을 진다는 것 멍해를 같이 한다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랑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너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숨을 다해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는 뭘 말해요 순교하는 정신으로 여기서 목숨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원어에 보면 푸시케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소울 소울 혼 혼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사랑한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주후에 약 7천만 명이 순교했다고 공식적인 기록이 나있는 그것보다 아마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천주교와 계신고를 통틀어서 3만 명 이상이 순교자로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지금까지 주후로 주님이 공생을 시작한 이후로 22천년이 넘었지만 지금 100년 동안의 반이 순교했어요 그만큼 20세기에 들어와서 3천만 명 이상이 순교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신앙 때문에 이 공산주의의 이 공산주의의 그 소련이 막스 레닌주의에 들어오고 나서 기독교인들을 다 숙청했어요 수많은 15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독재 권력을 통해서 무슬림을 통해서 수많은 그러한 반기독교 세력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수많은 하루에 8명씩 신앙 때문에 죽어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각오해야 될 그러한 신앙의 태도 이것은 바로 순교자적인 신앙을 우리가 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신앙 지키기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 점점 더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할 정도라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뜻을 다하여 사랑을 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을 다한다는 것은 디아노이야 헬라우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해로 영어로는 마인드라는 말을 쓰고요 마인드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모든 우리의 생각과 사고력과 능력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청자들 통해서도 제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던지 여러분이 다른 어떠한 자기의 주관적인 철학을 갖고 있던지 세계관을 갖고 있던지 이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세상에서 잘나가고 있고 부자고 성공적인 어떠한 직분이 있고 이렇다고 해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결코 만족할 수는 없다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결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다 왜냐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만족을 못 누리게끔 창조 하셨어요 인생의 모든 부기와 명예와 돈과 명예와 모든 직분과 모든 권력을 다 가진다고 할지라도 행복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누가 행복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주위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베드로는 로마의 토굴 감옥 속에서 바퀴벌레 쥐들 벌레들이 그냥 막 이리 물고 저리 물고 냄새나고 캄캄한 근안 속에서도 그는 천국의 임지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 그랬더니 결박이 풀리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심이 나타난 기적이 그때 나타났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첫째 둘째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여러분의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정제함을 받으신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주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내 죄를 사시기와여 보혈을 흘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내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므로 말미야마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행복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행복을 간직하길 원치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 크리스도를 내 하나님 내 개인적인 구주로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내 삶의 진정한 목자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그가 나를 부른 초장에 뉘우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 여호하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그 높은 곳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진정한 행복한 여러분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들으시게 되기를 주의여러므로 추원합니다